게임을 시작해 주시기 왜그래 그냥 사람 타는거지 제발 피부 진짜 어렵습니다 어 불안을 가지니 딱 봐도 사람 타는구만 왜그래 스타는 사람 게임이야 타는거 안들리니까 어 투수어 탔 어 투수어 탔 투수어 탔 어? 토스요. 저격이 없네? 영구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? 이거 뭐지? 어 들려요 들려요. 오늘은 어떻게 하지 이거? 토스 원태란인데? 내가 바이오 해야 되나 이거? 잠시만요. 바이오 해야될 거 같은데요? 그리고 우리 둘이 어떻게든 뚫고 나와서 떨어져야 될 거 같은데요? 네 2개치 해야겠다. 상대도 일단 부종이 있네 뭐 이거랑 아 자리 자리가 너무 안 좋다 어 셋 저그여 큰일났다 이거 저그 누구 저그지 점그 아 점그 할만해 점그 할만해 점그 할만하지 일단 위에 위에 좀 주니 형은 정찰 안가도 될 것 같은데요? 어 그래 형 맘에 가신 다음에 우리가 질러 몸대고 뚫는거 그런식으로 가죠? 그거 어떻게 못두르면 지니까 우리 어쩐지 세단이 무조건 나와야돼 여섯조시 없다 우리가 셋이 아웃이면 진짜 좋은데 어? 어? 튕겼어요? 어? 성균이형 큰 그림 그리나? 큰 그림 그리는줄 알았는데 아쉽다 그리나가 아쉽네 3초씩 2초씩 끊겼다가 연결된다니까 계속? 잡고 형 그때 랜선 뽑았어야죠 아 뽑아라? 이거 근데 그냥 내 불길한 예감일진 모르겠지만 너네 지저씨가 내 맘이랑 만날일이 없을 것 같아 내 불길한 아아! 투적은 안 비단이야 주행이야 야 메카닉 못하게 조져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테란 누구야? 병구형 일단 테란이야 우리 이거 드로우 했었나? 아 우리 이거 드라 했었나? 이럴때? 드라 해야될걸 아마? 그렇지 어? 아니냐 드라하면 투적을 못막잖아 너네 내가 없을 때 그냥 아 그럼 성현이가 들어갈래? 내가 3게이트하고 그럴까? 야 뭐 어떻게 해야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센터 잡고 센터 펑커 해야돼 우리 센터 잡고 성균이 형이 펑커 해야될 것 같아 이따가 센터 펑커 해야될 것 같아 아 나 없다 큰일 났는데 아아 아 난 생각하고 있었어 아아 간판에 하니까 강력 못 잤네 왜그래 위험해 무슨일이야 일단 뭐 나 배제하고 다른 데 가전지 해도 돼 어? 나 이거 막 빡세다 이거 아아 막혀있네 베록으로 와 지금 뭐야 와 지금 뭐야 아 지금 몰랐다 아 아 싹쎄 오 한시 질러? 한시 질러 그 살려서 배가 나한테 질러야 예 아 아 드라마 누른 다음에 또 둘째를 빠리를 한 번 뭘 좀 더 쓰나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집중에도 마트 딱 들리는데 아 너무 쉽게 끝났는데 아 이 소리 아 아 카드위드가 아 아 지금 올라가 올라가볼까 지금 갈 수 있어요? 아 아 라군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막았어 어 두 마리 남기고 어 너가 너 쪽을 지금 너 쪽이랑 나를 딱 지켜줘야 될 것 같아 너 드래곤인데 내가 할 수 있을게 어 어 너 쪽을 너 쪽을 내 길을 뚫을게 너 쪽으로 너 쪽으로 아 아 이거 진짜 근데 원래 맞기 힘든데 아 너무 떨고 있었어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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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대곤으로 열틱 펄쳐줘 계속 일어나고 죽어 일어나고 아 센터벗고 센터벗고 딱 했으면 아 놀랍을 것 같아 아 아 너무 많은데 아 안되겠다 베인전 일단 이기죠 예 베인전 일단 베인전 일단 베인전 일단 아 이거 더 저종족 저는 원래 근데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엑스맨지 됐다 이거는 종족에서 아예 못 이기긴 하지 엑스맨지 됐어 아쉽네 아 아 자고 튕겨 아